이분은 독학으로 순전히 라이브 커머스만 월 매출 3천 이상을 찍고 계시는 분이에요. 두렵지는 않던데요? 내가 살아야 됨이니까. 내가 했던 장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현석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은 다 하지만 그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드물죠. 코로나로 매장에 사람이 줄었는데 그걸 기회로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신 분을 모셨어요. 제가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기회다 기회다 해도 그 비싼 돈 내고 배우고도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독학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월 매출 순전히 라이브 커머스만 월 매출 3천 이상을 찍고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오늘도 또 방송을 하실 거고 매일 방송하시는 우리 윈눅의 박정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으로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우 아니 박사님이 연예인 같으셔가지고 제가 박정미님은 방송인도 아니고 아무 방송 경력도 없고 네 없어요. 그냥 매장에서 근무하셨는데 네 맞아요. 맨땅의 헤딩으로 그냥 혼자 독학으로 네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평소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조금 약간 도전하는 거 많이 좋아해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선생님 신민경 선생님을 알게 돼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 지금 오신 분이? 네네네네네.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 지금 사실 또 살짝 긴장이 좀 되네요. 신민경님하고 인연은요. 제가 살짝 방송 전에 들었는데 블로그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블로그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보통 이렇게 한 번 배우고 나면 또 실천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꾸준히 지도를 받으시면서 블로그 덕분에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어났어요. 블로그로 정작이 팔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고객들이 매장에 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머리를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의 경험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진짜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짜 저희가 하루하루 진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스토어도 해보고 진짜 뭐 제가 오직하면 뭐 채널에 진짜 노래까지 배워가지고 유튜브도 하셨어요. 유튜브도 하고 원래 이제 노래까지 해서 사람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스토어 쪽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볼까? 이제 돈 안 드리는 광고 이런 것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어느 날 사장님은 아무리 봐도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립이라는 곳을 저한테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좋아. 그럼 한 번 해보자. 그게 이제 작년 한 봄, 여름쯤이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립은 거의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항상 늘 고퀄리티를 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류업 하시고 정장, 커리어룩, 구두, 가방 이렇게 하는데 가격대가 좀 나가요. 나가죠. 많이 나가죠. 잘 안 팔렸을 텐데. 근데 이제 매장에서는 워낙에 제가 경력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저를 빚고 오셔가지고 정말 백화점에서 사실 거를 저희 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한 장 주고 사실 걸 저희 집에 오시면 한 두세 벌은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같고. 그러니까 늘 커리어분들은 늘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네요.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항상 늘 그랬어요. 나는 저렴한 걸 내 양심에 그러니까 내 양심에 가책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제품을 나도 싫은데 내가 어떻게 고객들한테 팔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생각해보시면 음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내가 맛있고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을 팔아야지만이 고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계속 이제 단골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자꾸 찾아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옷 입을 일도 별로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걸로 버티지 뭐 올해는 이러고 옷을 새로 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옷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너무 가슴이 없었어요. 그립을 해야겠다. 라이브 커머스 해야겠다 하고 얘기만 듣고. 얘기만 듣고. 맨땅 헤딩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항상 늘 그건 있어요. 오뜨기 같은 그 성향이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저도 한때는 바닥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때 정말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쳤던 시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그 뭐 회사에 들어가서 지인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그 만약에 매출이 떨어진 매장만 찾아다니면서 제가 3개월 만에 다시 매출을 올려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도전이 아니라 경험을 해서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제 자신을 좀 시험을 한 거죠. 내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정말 3년 반 만에 아마 하여튼 뭐 아니다. 한 1년 정도 돼서 연봉이 이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회사에 이제 굉장히 뭐 장사의 신이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나이는 그때 어렸지만 대표를 하라고 제안을 받을 정도로 제가 그 안 되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며칠 떨어진 거 거기서 막 이렇게 떨어진 매장을 살리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월급쟁이 사장보다는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26살 때부터 제 사업을 했어요. 제 걸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본인이 어렵게 되니까 이제 입사를 해서 입사를 해서 또 경험을 쌓은 거죠. 경험을 쌓고 노하우는 싹 빼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노하우는 빼진 않았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신 게 몇 년 되신 거예요? 9년째예요. 9년째. 한 자리에서. 잘 나가다가 그것도 청담동, 대치동, 비싼 동네. 네. 다 이제 저는 강남에서만. 강남에서만 계속 회사 다닐 때는 청담동, 역삼동, 잠실. 그래서 저는 이쪽 라인에서만 장사를 해왔죠. 그래서 또 제 고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고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9년 전에 대치동에서 샵을 딱 오픈하면서 저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가 코로나로 네, 맞아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발버둥 치다가 발버둥 치다가 발버둥 치다가 발버둥 치다가 그렇죠.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매출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상에 그때 진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접었는데 다 시작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옷을 이제 좀 저렴한 걸 팔았는데 그 지방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몇 개월 만에 사장님 왜 요즘 방송 안 하세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 좋아 이거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 전에 발버둥 막 치다가 스토어부터 해서 별짓 다 하다가 그래서 제가 딱 방송을 켜가지고 제가 대신 이제 물건을 그래 좋아 우리 물건은 물건은 제가 확실하니까 좋아 그럼 재고를 내가 좀 싸게 팔자. 아예 고퀄리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이 재고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저희가 한 20만 원 정도 팔아야 되는 제품을 제가 8만 9천 원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매출이 80만 원이 딱 나온 거예요. 이거야. 이거다. 현금 빡 들어오잖아요. 너네 다 죽었어.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너 박정미가 나간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딱 첫 달에 얼마를 찍었냐면 이제 그때는 방송을 정확히 9월 중순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름 만에 7,800을 딱 찍고 그 다음 달에 1,500을 찍고 아 1,700 배로 올렸네. 그 다음 달에 3,000을 3,500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립 쪽에서도 셀러 원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그 쪽에서 이제 그 노출을 엄청나게 해줘요. 노출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회수가 사실은 한 300명에서 많은 거예요. 300명도요. 300밖에 안 나왔는데 그 밖에 아니라 다른 데는 50명, 30명 그래요. 그래서 셀러 원 데이 딱 했는데 1,200, 300명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거는 또 제 방을 엄청나게 봐요. 고객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1,200명이 매장에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오프라인 갖고 계신 매장에 100명만 들어와도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근데 1,200명이 들어오고 수치상으로는 1만 명, 10만 명도 들어올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잖아요. 1,2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노출을 시켜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방송이 재밌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진짜예요? 그랬던 거야. 그러고 막 반별도 하시고 좀 그래요 제가. 지금 방송 처음 하시는 분인데 긴장돼요 긴장이 되면서 그랬던 거야. 막 이러고 입담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이죠. 대단한 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배운 거 아니죠. 그냥 핸드폰 놓고 이렇게 눌러보고 제가 보기에는 IT세대는 아니에요. 컴퓨터를 막 다루시고 직원이 있죠.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두려움 없이 하신다는 게 대단한데요. 두렵지는 않던데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됨이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고객이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내 물건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재신을 머린 마음으로 고객들한테 당하가면 내가 했던 장사 노하우가 있잖아요. 장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보니까 아까도 350만 원 또 찍으셨다고 최근에 하루에 그때 셀러 원데이 때 처음 원데이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고 한 2시간 반 아니요. 그때는 많이 했죠. 그때는 한 4, 5시간 했던 것 같아요. 4, 5시간 했던 것 같아요. 350만 원이라는 돈은 대단한 겁니다. 이 돈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99.9% 라이브 커머스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는 싶어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고객의 만족을 제가 항상 항상 그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고객의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아는데 그건 알잖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근차근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를 들면 옷이면 옷 아니면 본인들이 아동 옷이면 아동복 여러 가지 본인이 판매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발품을 파세요. 발품?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 가서 만약에 주얼리를 팔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남대문이나 이쪽에 가면 주얼리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친 듯이 발품을 파시는 거예요. 늘 보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익히고 하신 다음에 그 물건에 자신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저렴하게 내가 이제 마진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대신 또 수익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고객이 살 수 있는 그 금액대를 잘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측정을 잘 하셔서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 너무 장사꾼처럼 하시면 안 돼요. 장사꾼처럼 하시면서 고객들은 도망가요. 너무 이익만 생각하시면 일단은 물건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좋은 다음에 가격대를 어느 정도 적당히 측정을 하셔가지고 박리담회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마진을 드세요. 마진을 드세요. 수량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건 꼭 라이브 커버스가 아니어도 모든 장사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본입니다. 일단 상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맞아요. 상품 지시가 그냥 매장에 앉아서 자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거지 말고 나와서 동대문이든 남대문이든 이런 상품이 많이 모여있는 박람회도 가고 그래서 맞아요. 눈높이를 내가 높이고 맞아요. 그 높인 눈높이에 만족할 만한 상품 내가 속된 말로 뻐기 가는 상품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너무 맞은 많이 보지 마시고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 적정한 맞은 금액을 정하는데 장사꾼 냄새가 나지 않게 그렇죠. 많이 팔아서 남겨라. 이게 정말 상도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저는 그래요. 진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품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주얼리를 하나를 파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건품도 잘해야 되고 만약에 주얼리를 파는데 그쪽에서 제가 건품할 때 만약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그런 거는 절대 물건을 고객한테 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 처리가 또 중요해요. 고객한테 팔고 난 후에 만약에 AS건이나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객들이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상품을 제대로 된 상품을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방송 중에 기억에 남는 고객 있으세요? 많죠. 그 중에 한 분만 많아요. 많은데 이 방송 보실 수 있겠네요. 그분이 누구지? 처음에 스타트로 사장님 그 친구가 가장 기억은 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제가 방송을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완도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장님이 왜 요즘에 방송 안 하시냐고 그 친구가 사실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나고 그러네. 초반에 조금 하다가 네.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맞아요. 그분의 연락이 아니었으면 용기가 안 났을 텐데 용기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귀인이에요. 안 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그게 가장 고맙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니야 고마워. 아 이름도 항상 하긴 오늘 이 방송도 보고 오시라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니야 고마워. 거의 뭐 친구네 친구 이제는 고객이 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제가 방송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제 닉네임들이 다 닉네임이시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다 알죠. 그리고 미파리언니 뮤리엘 되게 많아요. 써니월드 뭐 많은데 정말 그 정말 미파리언니라는 언니는 자기가 이제 친정언니라고 생각을 하래. 나보고 자기를 그분은 강원도에 계시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왜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계시라고 그러죠. 첫 스타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한테 일찍 제가 방송 키자마자 딱 저기 뭐야 나 신발 하나 구매할 거니까 내가 첫 스타트 끊어줄게 딱 그래요. 강원도의 강원도의 재벌사모님이시나 미파리언니 20만 7천원을 먼저 딱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친듯이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뮤리엘 뭐 써니월드 막 다 들어와요. 단골들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건 수다 떨듯이 거기서 수다 떨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매출이 막 언니 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진짜 빨리빨리 주세요. 언제 배송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래된 경력으로 사실은 좀 순간순간 그 라이브는 그런 것 같아요. 순간순간 굉장히 그걸 잘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고객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샘플 세일이라는 걸 좀 해요. 샘플 세일. 샘플 세일이 뭐냐면 저희는 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싼 거하고 좀 구별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가방이 계속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열되어 있는 게 그러면 그거를 어느 날 셀러원 데이 때나 그립 데이나 이럴 때 제가 한 방에 그냥 좀 싸게 줘버려요. 싸게 줘요. 샘플 세일 그러면 언니들 오늘 샘플 세일할 거야 딱 그러면 사장님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예를 들면 20만 원에 팔던 거를 16만 원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좋아가지고 왜냐면 물건이 워낙 좋으니까 워낙 퀄리티가 있고 그게 이제 그거를 쌓아온 거잖아요. 제가 6개월 동안 신뢰를 이제 얻은 거죠. 걱정되는 건 샘플 세일에 맛보신 분들은 계속 샘플 세일만 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제는 그런 기회에 자기가 본인이 사고 싶었던 거를 이제 사시고 하긴 그 일반 백화점도 정가 판매하다가 맞아요. 세일도 하고 아웃룩도 가는 것처럼 좋은 제품은 빨리 선택하시는 거고 조금 이제 남는 거 세게 싸게 드리는 거고 뭐 이런 네 맞아요. 그게 뭐 제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니죠. 그냥 취향이 있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고객들이 그동안 사고 싶으셨던 고객들이 있어요. 계속 이제 제 방을 보다가 이때다 싶을 때 이제 딱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저도 방송을 물론 그동안에 보고 왔는데 여러분은 못 보신 것 같아서 물론 그립감은 보실 수 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요 올해 여우원 있잖아 봄에 흰색 가죽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흰색으로 이렇게 무광으로 해서 딱 신고 나온다 연예인들이 아니면 요 스타일도 너무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나도 봄에는 흰색깔 사고 싶어 난 근데 얘도 너무 이뻐 베이지 어 얘도 너무 이뻐 다른 언니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11만 9천원에 어떻게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 응 얘가 반응이 너무 좋거든 대신 내가 이거 기다려주는 언니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나중에 양말 같은 거 선물 하나씩 다 돌릴 거야 한 5천원 정도 되는 거 그때 내가 양말 보내줄게 그럼 안될까? 딴 언니들 다 11만 9천원에 샀어 이것도 기다리고 있어 딴 언니들도 응 요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응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늦는 건데 제품은 그래도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얘도 스윕이고요 요렇게 보시면 다크 이렇게 열어서 어 요렇게 열어서 클로스 다 있고요 보세요 보세요 이제 약간 사이즈 아까 벨트가 필요하니 아까 요거보다 요것도 있는 거야 사이즈는 이게 조금 작다 싶으신 언니들은 요거 괜찮아요 아시겠죠 요것도 똑같이 그린 카멜 블랙 레드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대단하시죠 야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 들었는데 보고 나서 용기를 좀 얻는 분도 계세요 어 그냥 장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매장에 손님 들어왔듯이 막 반말 서가가면서 이거 봐봐 어 캡처해 캡처해 뭐 이러면서 완전히 즐기고 계시네요 방송을 보니까 네 방송은 즐기고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손님들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방송 딱 키면 딱 그래 언니들 오늘 한번 놀아봅시다 이래요 그리고 또 매장 그 손님들이 저한테 노래도 해달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노래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노래 또 배우셨잖아요 네 또 살기 위한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맞아요 살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아니 옷하고 노래가 무슨 상황이 있길래 살기 위해서 또 아니 그때 이제 노래를 채널로 이제 해서 유튜브 유튜브로 해서 손님들을 끌기 위한 목적이었죠 네 돈 안 드리는 광고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매장으로 끌어드리려고 투자를 아껴시지 않는구나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거 맞아요 계속 다 배웠어요 근데 그때 아마 유튜브를 하시고 블로그를 배웠을 때는 힘들었을 때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준비를 미래를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저도 이제 바뀐 거에 발맞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본 거죠 이야 그중에서 실패도 하고 했지만 라이브 커머스로 일어서고 계세요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거는 솔직히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된다는 거 어느 날은 사실은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싸움을 해서 극복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손님과의 약속이죠 고객과의 약속 시간에 방송을 켜서 고객들과 또 소통을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은 제 방송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안 사도 재밌어서 네 맞아요 재밌어서 재밌대요 그러면 방송 보려면 알려드릴 게 그립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립 앱을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뭘로 하면 됩니까? 그걸 속몽글 네 속몽글 좋습니다 여기에 좀 검색하셔서 몇 시에 합니까? 보통 하루에 오후 4시? 3시? 이렇게 3시부터 거의 7시까지 해요 알람을 설정해놓으면 네네네 방송 시작하면 뜨죠? 네네네 그렇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팔로우를 해놓으면 팔로우를 해놓으면 지금 팔로우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1172명 벌써 단골이 1172명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만 켜면 1172명한테 알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프로모션을 뭐라 그러면 그걸 다 작성해서 문자가 됐든 뭐든 보내야 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요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가요 알람이 그리고 또 판매가 되면 맞아요 꼭 단골이 아니어도 이렇게 돌리다가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보니까 지금도 방송을 보니까 900명 1000명씩 지금 들어오죠 네 맞아요 문을 열면 임대료도 없단 말이에요 그립은 그렇죠 그립은요 여러분들 지금 자격도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통신판매 허가증만 있으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른 데는 일정 정도 무슨 등급이 돼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만 샵을 열어주는데 그립은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 허가증 이거는 그냥 저희가 세무서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 구청에 통신판매 신고하면 누구나 일반 주부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물건 그냥 연령대상도 없이 남는 거 중고물품도 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당근 많이 하시죠 당근 할 줄 알면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용기를 좀 주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에게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정말 내 자신을 일단 자신감을 정말 가져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또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목표를 딱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면 이제 단계단계 올라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네 맞아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목표 있어요 돈 벌어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죠 진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민 대표님의 목표 꿈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목표는 일단 솔직히 그립에서 고퀄리티로 해서 제가 탑을 찍고 싶고요 탑 찍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객들에게 계속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정말 늘 고객하고 고객에 다가가서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 또한 저의 오랜 경험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난도매 정신까지 네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좋은 상품 고르는 눈 그리고 가격 네 맞아요 고객에게 만족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정직한 정직한 그런 마음과 양심적인 마음 그래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신뢰와 믿음을 드려서 그게 계속 재구매가 돼서 그걸로 나의 목표가 되는 돈 버는 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민 대표를 계속 또 보고 싶으시면 그립에서 몽글몽글 샵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에 지금 촬영을 했거든요 오후에 또 방송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아침 일찍 모셨는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연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많이 긴장했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잘하셨어요 잘했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소상공인들이 저처럼 다들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저도 저는 그래도 경험이 워낙에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틈새를 보셔야 되고 틈새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잘해야지만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힘든 남들이 봤을 때 힘든 거 남들이 절대 못 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 노하우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들 연구하시고 자신감 갖고 그리고 도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고객들한테 정말 신뢰를 얻으세요 그러면 그게 재구매가 돼서 나중엔 정말 돈하고 연결이 되고 너무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고객이 또 마음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그러다 보면 이제 단계단계 그렇게 가다 보면요 반드시 돈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전혀 방송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사실 이 자리도 지금 많이 아까도 긴장이 엄청 많이 됐었는데 저도 지금 오늘 준비 지기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한 상태잖아요 몸 올렸습니다 지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미용실도 갔다 왔었고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또 막상 진짜 교수님 방송할 때하고 되게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른데 저도 이제 이걸로 발판 삼아서 이게 또 저에게는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오늘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아유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저보다 혹시 혹시 장사하고 싶으신 분들 라이브 커머스로 조금 한번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뵐지 아주 기대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